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앵콜이 계속 나와야 되겠다 엄마 앵콜 계속 불러줘 알았지 앵콜 계속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여간비도 해야 되겠지 물밥도 사 먹어야 되겠지 오빠 신발 빌려줄까 신발 빌려줄게 어머니 어머니 뭐 잠시로 너를 막아줘 오늘도 이만의 사랑 앞에 울어야 하다니까 어머니 미안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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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쩡한 어메니 멀쩡한 이들 시리 어메니 울쩡한 우리 어머니 자신의 손가락이 골받고 좋고 아프시단 말씀 한말씀 없으시고 이 소생을 위하여 밥맛으로 붙여가시던 우리 어머니 육남매 자식 안기 풍길라고 고개고개 열두고개 넘으시던 우리 어머니 어머니 보고싶어요 어머니 어린이 왜 시빈이 잠시 이기소 아멘 아버지